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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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바로 앞이네 써 자 안녕하세요 전척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몬스터 PC 헌터라는 게임이에요 모바일 게임이고 어떤 게임인지 가보도록 하죠 자 바로 가봅시다 근데 뭐 되게 간단하더라고 처음에 내려가는데 자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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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뭐야 아 저리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피해줘야돼 물고기 피해줘야돼 피해줘서 내려간다 자 조심조심 조심조심 그리고 저 빨강색 풍선같은거 저 부딪히면 안되고 여기있는거 모든 몬스터 부딪히면 안돼요 요렇게 요렇게 내려간다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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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주고 피해주고 잘 피하고있죠 요렇게 피해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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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으면 다시 올라가야되는데 이때는 다 잡아도 돼 이때는 다 잡아도 되고 요렇게 차차차차차 아차 다 먹어주고요 먹어주고 요렇게 자 물고기 다 잡아버려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떼는 게임입니다 세배 세배 오오 아 이거 500m 밖에 못내려갔네 자 한번 다시 해볼까 자 여기서 칩을 선택해가지고 이게 뭐냐 기례를 방패로 보호하세요 어 방패 방패가 있고 얘는 뭐지 150m 다운로켓 아 150m 부터 시작하는건데 이거 이거로 가자 자 한번 보호막이 생기는거에요 가자 요렇게 자 잘 내려간다 자 내 몸 내 몸 주변에 이렇게 쉴드가 생겼죠 두번 맞아줄 수 있다는거야 좋아 200m 까지 내려왔고 좋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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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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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이거 피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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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반짝반짝반짝거리는거 뭐지 자 피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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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고 다 피해줬고 좋아 요렇게 왼쪽 자리 딱 공간 보이고 오른쪽 보이고 아악 여기 오 됐어 한 대 맞았으니까 괜찮아 자 600m 까지 내려왔고 아 아 자 길게 눌러서 버스트를 사용하고 길을 줄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다 부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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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서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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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다 부서주고 콤보 이렇게 계속 계속 유지시켜주는게 가장 좋다 자 잡아주고 잡아주고 아 이렇게 600m 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더 깊게 파야된다 이 말이야 재밌는데 자 돈 모아가지고 지금 사이클론 엔진 지금 600m 까지였었잖아 이번에 900m 로 늘려봅시다 자 900m 까지 할 수 있어 자 900m 까지 올라갔고 자 여기서 아 아이템 이거 이거 하나 들고 가볼까 가보자 가봅시다 자 900m 까지 내려갈 수 있어 처음에 150m 는 이렇게 그냥 아 그래 깜짝이야 150m 250m 자 300m 까지 내려왔고요 자자자자 오 야 좋았다 아 마이크로 컨트롤 좋아 좋아 400m 까지 내려왔고 좋아 좋아 이거 파고 들어가지고 조심조심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심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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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회복하기? 회복 한번 해볼까? 자 동영상 회복 아 이거 좀 아까울 것 같아 동영상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됐어 자 가자 좋아 오 다 부서지네 좋은데 좋아 어 이제 점점 애들이 많아지는데 속도도 빨라지고 요렇게 아아아아 아아아아 야 900m 까지 가야지 가자 아 자꾸 죽으면 안되는데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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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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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바로 앞이네 써 900m 까지 보더 이거 남았 나중에 뭐 괜찮겠지? 다 부셔 요렇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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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짝반짝 거리는 거 부수면은 뭔가 좀 더 좋은 것 같은데? 자자자자자자자 이거 반짝뿌리는 거 부서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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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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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서주고 부서주고 다 부셔 다 부셔 다 부셔 다 부셔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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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려워지네 좋아요 요렇게 다 먹어주고요 요렇게 먹어주고 먹어주고 좋아 20콤보 21콤보 까지 아 근데 보석 너무 맛있었다 오 보상 오 보상 2600원? 돈 많이 든다잉 새로운 2개의 파워칩을 얻었고요 이거 뭐야 이건 뭐지? 광고에 낚시 갈리다니 이렇게 3개의 파워칩을 얻었고 모든 콤보에서 10% 점수를 더 획득하세요 오 좋은데? 격퇴시키는데 각 레드 매두사당 250점 오 좋아 자 이렇게 68000점 얻었네 자 새로운 캐릭터들도 많이 새로운 물고기들도 많이 봤어 이건 뭐지? 버스트 연료탱크의 25% 충전하세요 뭐 이런게 있네요 좋아 돈 많이 벌었다 자 상점 한번 가볼까? 다음 해금은 언제 얼마까지지? 아 근데 이거 900m까지 못 내려가 뭐 아이템을 사줘야겠네 구메랑은 길에 양측에서 발사되며 몬스터 PC를 파괴하면 돌아온다 유틸리티 유틸리티를 업그레이드 좀 해야겠는데? 이거 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핵불 나중에 가면 또 어두워지나봐 아래쪽으로 하면 브론즈 칩핵 파워칩을 파악합니다 이런건 필요없어 봐봐 지금 돈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부족한데? 좋아 생각보다 이거 재밌는데? 이거 좀 녹아다 좀 해가지고 이제 돈 좀 많이 모아가지고 해금 좀 합시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자 지금까지 전척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자 자 자 자 자 자